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집이수입니다 새해가 들어서 부동산시장이 조금 회복하는 국면에 들어섰다 라는 평가들이 있습니다 물론 작년 말 대비했을 때 약간 개선되는 정도의 수준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이렇게 개선되는 시장 안에서 여러분들은 부동산을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지금이 기회다 라고 접근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또 지금 아직 위기가 끝나지 않았다 라는 의견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시장의 흐름들 저희 집이수와 함께 하신다면 좋은 결과 그 다음에 좋은 선택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집이수 시작하기 전에 항상 함께 하시는 김예림 변호사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예림 변호사입니다 네 우선 집이수가 여러가지 투자 얘기도 하고 내 집 마련에 대한 의견들도 드리고 있는데 이 집을 운영을 하시면서 최근 하자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고민들을 많이들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최근 늘어서 늘어난 공사비도 있는데 이런 공사비는 늘어났는데도 하자에 대한 문제 이건 잘 해소가 되고 있지 않단 말이에요 특히나 신축을 하고 나면 항상 따라오는 게 아파트다 상가다 관련돼서 하자들이 꼭 쫓아오는데 최근 여러가지 문제들도 있었고 특히나 뭐 광주 화정동 같은 경우는 한때 좀 큰 위기를 갖고 왔었죠 뭐 아파트가 붕괴되는 그런 사건들 그리고 최근에도 철근 누락 이런 이슈들이 있다 보니까 역시나 이 하자에 대해서 특히나 내가 나의 보금자리가 위협을 받고 있다 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공건설사들이 영업정지 처분이나 행정 처분을 받는 사례들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어떤 사례들이 좀 있죠 최근에도 이제 그 뭐 건설사가 행정 처분을 받았었죠 그래서 부실 시공을 이유로 해서 행정 처분을 받았었는데 이게 왜 이런 일이 최근에 굉장히 빈번하게 일어나냐 사실은 말씀하신 것처럼 아파트나 상가를 신축한다라고 하면 하자가 없는 곳은 없다라고 할 정도로 하자가 크고 작을 뿐인 거죠 대부분의 아파트나 상가를 신축한 후에는 하자가 문제가 되는 곳이 많기는 해요 근데 이제 최근에 뭐 아파트가 아예 무너져내려 버리는 사고가 있다거나 또 지하주차장 붕괴라던가 철근이 밖으로 드러나는 그래서 LH에서도 전수조사를 했었잖아요 그랬더니 이제 부실 시공되는 아파트가 상당히 많은 숫자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지금 하자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이제 건축 분야에서 좀 그 이슈가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게 사실 최근에 어떤 시장 환경이랑도 좀 영향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 전쟁 같은 것들로 인해서 사실 자재 수급이 좀 원활하지가 않았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최근에는 화물연대 파업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자재 수급이 좀 원활하지가 않았고 그리고 이제 자재값이 정말 급격하게 많이 올랐어요 거기다가 이제 금리도 계속 인상을 하다 보니까 뭐 이런 비용들이 급격하게 오르는 이런 문제들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건설사에서 여러 가지 이런 시장 환경에 따라서 뭐 입주 예정일을 맞춰서 이제 공사를 다 하지 못하게 되는 뭐 그런 위기에 처하다 보니까 이제 조금 날림공사 형태가 된 거죠 그래서 철근이 좀 누락이 된다거나 또는 이제 그 빠른 시간 안에 좀 단축해서 기간을 공사를 좀 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하자에 대한 부분이 요즘에 이슈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왜 자꾸 이런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냐라는 것들이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궁금하거든요 왜 이런 일들이 자꾸 일어날까요? 그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최근에 뭐 자재 수급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생겼고 그리고 자재값이나 금리가 급격하게 오르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생겼는데 사실 이제 건설사 입장에서는 입주 예정일을 맞춰야 되는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입주 예정일에 그 입주를 하게 하도록 하지 못하면 이제 물론 예정일이라는 거는 예정이기 때문에 꼭 맞춰야 되는 기간은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뭐 약정서상 보면은 입주 예정일로부터 한 3개월 정도 지나면은 계약 해제까지 가능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입주 지연에 따른 어떤 손해배상을 좀 지급을 해야 된다거나 아니면 아예 계약이 해제돼 버리는 뭐 이런 그 사태가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건설사 입장에서는 웬만하면 공사기간을 최대한 맞춰서 진행을 할 필요가 있어요 손해를 좀 줄이기 위해서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자재값은 오르고 금리도 오르고 자재 수급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 공기를 맞추려고 좀 무리해서 공사를 하게 되는 부분들이 결국에는 이제 이런 하자 문제로 좀 불거지게 된 거죠 네 맞습니다 이외적으로도 본다라면은 최근에 이제 시공하는 업장들을 가면은 뭐 저도 몇 개 좀 보기는 했는데 이런 뭐 안전제 이런 것들도 보면은 한자로 쓰여 있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 왜 한자로 이렇게 쓰여 있지 라고 생각을 해봤더니 아 그렇구나 정말 이 의사소통이 원활하지가 않구나 그래서 이런 소통의 부재 이런 부분도 개발하는 데 있어서 또 시공 과정 안에서 굉장히 좀 위험도에 노출이 되어 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런 책임을 전달하는 입장에서도 의사소통에 무리를 갖고 있고 또 만약에 이런 시공이 끝난 이후에 관련된 뭐 인부들이나 이런 분들이 뭐 이곳에 남아 있지 않고 다른 곳으로 가게 된다 라면은 그 책임은 어떻게 물을 수 있냐 그것도 참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근로 시간 부분에 대해서도 좀 아무래도 작업 요건이 열악하다 보니까 좀 단축된 부분들도 있어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단축된 그 시간 안에서 또 공사 기간을 맞춰야 되는 그 점들이 역시나 좀 압박감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그러다 보니까 뭐 우중 타설도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고 어떤 건설을 한 데서 양생이 완벽하게 일어나지 않았는데도 골조가 올라가다 보니 이런 하중을 견디지 못하는 역시나 뭐 시공하는 기술적으로 문제들이 나타났다 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금리 외적으로도 보면 아까 자잿값 지적을 하셨는데 이거는 이렇게 높아진 공사비 때문에 소위 참 드러나지 않았었던 자재 빼돌리기 이런 문제들도 좀 커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면 역시나 그 책임을 좀 강하게 묻지 않는다 라고 하면은 해결하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적극적으로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고 개발에 대한 주체들도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입주자들은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 이런 시공사들은 이런 책임을 물을 수가 있겠지만 그 책임이 입주자들의 안전 그리고 입주자들의 어떤 손해에 대한 고민들 이런 것들도 해결을 해줘야 될 텐데 입주자들이 대응할 수 있는 것들은 뭐가 있어요? 일단 법적으로 따져봤을 때 어떤 채무불이행이 일어난 거거든요 그냥 건설사가 안전한 집을 인도를 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사실은 부실 시공대에서 안전상 어떤 담보가 없는 이런 집들을 인도를 한다고 했을 때는 분양계 해제를 또 고려를 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부실 시공 정도가 심해서 실제로 거주하기가 좀 어려운 환경이다라고 했을 때는 분양계 해제가 가능하겠지만 사실 이런 것들을 보관공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고칠 수 있다고 하면 사실 분양계 해제는 좀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다만 이제 분양계약서의 보통은 표준계약서에 따라서 작성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입주 예정일로부터 한 3개월 정도 지나면 분양계 해제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조항들이 있다라고 하면 이런 약정에 따라서 좀 해제를 고려를 해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 하자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으면서 이제 이런 문제들 때문에 국토부에서도 사실 이게 이런 부실 시공으로 인해서 문제가 된 아파트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분양계 해제를 정책적으로 인정하는 그런 대책들도 좀 내놓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를 해 보실 수가 있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분양계약을 해제하게 되면 사실 쌍값에 분양 받으신 분들이 상당히 많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분양계약 해제를 했을 때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 시세보다 쌍값에 분양 받은 권리를 또 포기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분양계약 해제까지는 또 원치 않는 경우가 꽤 많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또 손해배상 청구를 좀 생각을 해 보실 수가 있는데 분양계약 해제를 하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실 수도 있고 해제를 하지 않으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 입주가 지연됐다고 하면 거기에 따른 위약금 같은 것들을 청구를 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분양계약 해제를 하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고 하면 부실 시공 때문에 분양계약 해제를 하시는 거잖아요 상대방한테 잘못이 있다고 봐서 보통은 계약금 상당액을 위약금으로 정해두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도 손해배상 청구를 하실 수가 있고 분양계약을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고 했을 때는 하자 부분이 보수가 안 됐다고 했을 때 그 하자를 고치는데 들어가는 비용들이 있을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손해배상으로 청구를 하신다거나 그리고 입주가 지연된다고 하면 거기에 따른 위약금을 청구하신다거나 이런 것들이 가능한데 많이 물어보시는 거는 집값 하락분까지 청구를 할 수 있냐라고 물어보시는데 사실 법적으로 쉬운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손해배상 청구라는 거는 손해액까지도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람이 입증을 해야 되는 부담들이 있거든요 근데 하자 같은 것들이 많은 부실 시공된 아파트로 뭔가 소문이 나면서 거기에 따라 집값 하락되는 부분이 인과관계가 없다고 보기는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제 잘 다퉴보면 사실 집값 하락분도 손해배상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지만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폭넓게 인정된 사례가 많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난이도가 있다고 볼 수가 있죠 네 근데 뭐 이렇게 하자가 발생되는 사례들이 있는지 그리고 뭐 입주권들 입주민들은 법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는지 어떤 사례들이 있어요 사실 이렇게 부실 시공 최근에 있었던 사례들은 하자가 굉장히 중대하죠 아예 아파트가 무너져 내린다거나 아니면 지하 주차장이 붕괴가 된다거나 철근 같은 것들이 밖으로 튀어나와 있고 뭐 이렇게 부실 시공이 좀 돼서 하자가 좀 중대한 경우들이 대부분이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뭐 이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아파트나 상가 같은 것들 신축을 하잖아요 그러면 뭐 지하 주차장 물새고 뭐 이런 것도 좀 비일비재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 하자의 정도가 크냐 작냐이지 모든 신축 아파트나 상가에는 하자가 존재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좀 그 문제가 아주 조금 컸던 사례로는 자재에 어떤 벌레 알 같은 것들이 이제 들어있는 걸 모르고 그 자재로 시공을 해서 시공을 하고 난 다음에 벌레가 지속적으로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그런 아파트들도 있었고 그리고 주차장 자체가 아예 없이 시공이 된 아파트라든가 그리고 예전에 제가 했던 사례 중에서는 상가인데 1층 상가가 비만 오면 이제 침수가 돼요 그래서 1층 상가가 다 비어있는 뭐 그런 형태의 이제 하자들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뭐 아파트든 상가든 이제 하자가 발생한다라고 하면은 이 하자에 대해서 그 그 분양을 한 사람이죠 그래서 시행사가 될 텐데 하자 보수를 청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자를 고쳐달라라고 하는 거죠 만약에 하자 보수를 청구했는데 하자 보수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하자를 고치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손해배상 청구를 또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좀 염두에 두시고 그리고 이 하자에 대한 어떤 손해배상 청구 같은 것들은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자가 발생하면은 뭐 즉시 이런 내용들을 좀 알린다거나 공문을 보낸다거나 이런 조치들을 좀 해 두셔야 되고 가장 짧은 기간 이제 마감공사 같은 거는 2년 안에 청구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2년이 넘어 버리면은 더 이상 이제 그 하자 보수 청구나 손해배상 청구를 못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하자에 대한 소멸시효라던가 제척기간을 잘 보고 이제 진행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아파트나 상가 관련해서 하자 손해배상 청구 소송 같은 것들은 2년이 지나기 직전에 하시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를 좀 참고로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참 이 지금 뭐 여러 가지 하자들이 발생들이 되면서 고민들이 많아진 것 같아요 뭐 지금 부실 시공에 대한 그런 문제들도 있는데 좋은 차를 사기 전에도 이사를 가기 전에도 크게 다치기 전에도 항상 미리 대비를 해놓는데 부동산은 왜? 사전 점검 서비스는 부동산 매물을 사거나 짓거나 하기 전에 법률부터 부동산 정보까지 한 번에 미리 대비하는 서비스입니다 영상에 나오는 연락처로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또 다른 세상을 맞이하라 낡은 정보를 지워라 새로운 감각을 익혀라 변화하는 미래에 맞서라 편향된 지각을 버리고 얽혀있는 도시 속 독보적인 가치를 쟁취해라 당신이 만드는 미래의 기회 도시와 경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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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